예수님께서 드디어 예수님의 인간을 구원하시는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공식적인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참 올려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 가르쳐 가르사되 같은 말이라도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하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올 때 말은 그 뜻이 다를 수 있다. 그 이유는 뭐 때문이라고 그랬습니까? 유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시죠? 사랑하는 엄마가 서울에 취직하러 가는 아들 보고 그래, 부디 잘 먹고 잘 살아라 하는 말하고 빚쟁이가 잘 먹고 잘 살아라는 말은 완전히 정반대다. 누구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이냐? 정말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과 이기적인 욕심 많은 인간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이 글로 쓰면 꼭 같을 수 있어. 그러나 그 뜻은 완전히 다를 수 있다. 그래서 드디어 예수님이 입을 열어 가르칩니다. 그 가르침의 제 첫 마디가 바로 뭐냐 하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이며 이것은 지금까지, 그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가르쳐 왔습니까? 천국은 어떤 사람의 것이다. 라고 가르쳐 왔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잘 받들고 하나님을 잘 모시고 하나님 말을 잘 듣고 하나님의 나라를 잘 받들기 위해서는 내가 돈도 많이 내야 되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나중에 다 점수를 매겨서 누가 천국에 올 것인가를 결정할 것이다. 그런 식으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누가 잘 섬겼느냐 하나님이 보실 때는 누가 제일 천국에 합당한 사람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사랑한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섬김을 잘 받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생각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여기서 지금 예수님이 이런 예수님이 입을 벌려 가장 먼저 처음 예수님의 제 일성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이며 번역이 사실상 조건적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기에는 어떻게 보입니까? 천국 가고 싶어? 그러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라. 그런 식이죠. 그렇죠?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누가 심령이 가난한지 안한지 내가 보고 복을 주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내가 복을 줄 것이고 그리고 나중에 천국에 보낼 것이다. 그런 뜻 아닙니까? 그렇게 여러분이 읽으시면 여러분은 결국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보시는 거예요? 조건적으로 보시는 겁니다. 그게 가장 하나님을 오해하는 데 있어서 오해하는 데 참 좋은 길입니다. 그게 과연 그런 뜻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기 위해서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된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면 복 받는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인데 이제 중요한 건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어떻다는 말인가? 그래서 이제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이 무엇일까? 그렇게 이제 생각하는 거죠. 그것을 안다면 나도 그런 사람이 돼야 될 것인데 그래서 이제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을 자기 마음을 비우는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고 마음 속에 있는 욕심을 비우는 사람이다. 이기심을 비우는 사람이다. 그래서 마음을 비우는 것이 그것이 심령이 가난하다고 하는 것이다.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욕심을 다 떨쳐내지 비워내지 못한 사람은 복 못 받는다는 얘기죠? 여러분 자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자꾸 착한 사람이 복을 받고 천국에 간다. 착한 사람은 욕심이 없어야 된다. 착한 사람은 미워하지 않아야 된다. 나를 비우면 밉지도 않겠죠. 그렇죠? 내가 살아 있으니까 즉 우리가 흔히 말하듯이 자아가 살아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미운 것이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되어야만 자기 마음을 다 비운 사람이 되어야만 하나님이 복을 주고 천국에 보내주신다는 그런 뜻일까요? 그런 뜻이라면 이때까지 유대인들이 가르쳐온 거나 예수님의 가르침이나 다를 것이 없어요. 조건적이라는 면에서 전혀 다를 것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한국말 성경은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게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일단 우리가 영어선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영어선경의 번역은 달라요. 심령이 가난한 자를 뭐라고 그랬냐 하면 여기 보면 poor라는 말은 뭐예요? 가난하다는 말입니다. poor, 무엇에 가난한 사람? 영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영을, spirit은 영이거든요. 그래서 성령은 holy, 거룩한 spirit입니다. 악령은 뭐예요? 악령은 영어로 evil입니다. 그래서 악령을 evil spirit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마음을 비우었다는 뜻이 뭐예요? 아니라 영이 가난하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영이라고 그럴 때는 누구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가난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뭐예요? 사랑이에요. 어떤 사랑? 무조건적 사랑이에요. 무조건적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 말은 무슨 영이 가난한 사람은 나는 영이 가난한 사람이구나 하는 말의 뜻은 뭐예요? 결국 내 마음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이 정말 없구나. 나는 정말 하나님의 영이 가난한 자구나. 나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이 참으로 없는 사람이구나.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낀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 나는 하나님의 영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복을 영어로는 blessing이라고 부릅니다. 나는 복입니다. 나는 복입니다. 복입니다. 그래서 bless 하면 뭐예요? 복을 복주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blessed 하면 뭐예요? 복 받은 이 말이에요. 복 받은. 이거 잘 알아야 돼요. 그러면 당신은 복을 영어로는 복입니다. 그러면 당신은 복 받은 사람이구나.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복 받은 사람은 무엇을 아는 사람이다? 내 마음 속에 하나님의 영이 가난하다고 깨달은 사람이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복이란 게 뭐냐 하면 올바로 깨닫는 것이 복이다. 이 말입니다. 뭐가 와서 하나님의 성령이 나에게 와서 나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게 되는 것이 복이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아시겠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건축 헌금을 하라고 그런다. 그 목사님은 자꾸 뭐라 그래요? 헌금을 많이 할수록 하나님의 복을 많이 준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복 욕심이 많아서 내가 이 교회에서 제일 복을 많이 받아야지. 그래서 자기가 이 교회에서 건축 헌금을 제일 많이 내야지. 그래서 누구는 얼마 낸 나를 잘 알아봤다가 그래서 딱 보니까 어떤 누구누구 장로가 1억을 냈다. 그러면 자기는 1억 5천 원을 내서 자기가 톱하면 복도 톱으로 받는다. 이런 생각은 누가 주는 생각이다? 그게 이제 사단이 주는 생각. 조건적 하나님을 가르치려고 하는 사단이 주는 생각이다. 그래서 이 많은 경우에 교인들이 이렇게 조건적으로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면 이 성경 얘기는 다 이 조건적 하나님과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계속 대조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이브가 이제 아들을 낳았는데 첫 아들이 누구요? 가인이야. 이제 장세기 4장에 나오는 얘기인데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동생이 아벨이라는 아들이 나왔어요. 그런데 그 이제 아담과 가인과 아벨 얘기가 거의 성경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누가 누구를 죽여?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입니다. 그 죽이는 이유도 뭐냐고 하면 동생 아벨은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깨달았으. 아시겠죠? 그런데 형은? 형 가인은 뭐예요? 조건적 하나님은? 그래서 형은? 그래서 이제 동생이 가르치는 것이 형의 입장에서 볼 때는 기분 나버렸나 봐. 자기는 교회에다가 큰 돈을 내서 복을 받는 줄 알고 크게 바치고 동생은 그런 것도 없는데 사람들이 누구 가르침을 더 좋아해 동생은 가르침을 더 좋아해 그러니까 이제 형 가인이 열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지구 역사는 결국 그런 조건적 철학 사고방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과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 사랑의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의 뭐라 그럴까? 그 갈등이 지구 역사의 중심에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러면 예수님의 첫 번째 가르침이 뭐냐면 이 가인 같은 사람, 내가 하나님께 해 드린 게 참 많다. 이 교회에서 돈도 제일 많이 내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이 참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복주실 것이고 천국에 보내주실 것이다 라는 생각에 취해 있는 것은 성령의 깨달음이 없고 무엇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말이에요? 사실은 악령의 지배를 받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나 정도로 하나님께 충성하세요. 그래야 천국에 가지라고 이제 그 장로가 평신도들을 가르칠 때는 그런 식으로 가르친다. 그리고 교회에 가면 주로 그런 사람들이 세력을 잡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돈도 많이 내고 하니까 자기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마치 교회의 주인인 것처럼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또 사람들도 실제로 그 사람들이 돈도 많이 내고 하니까 참 믿음이 좋으신 분들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도 해요. 그래서 어느 교단이나 이 교회가 뭐가 되면 교단 즉 조직체가 되면 이게 그렇게 그런 식으로 변질됩니다. 그래서 어느 교단이나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어느 교단이나 다 결국은 금전적 그 다음에 정치적 힘의 대결이 있어요. 그래서 이 신앙의 영적인 순수성은 잃어버리고 거기서 세력 다투고 그래서 누가 총회장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것들로 싸우고 그거는 교회뿐만 아니라 어디에도 그래요. 불교도 마찬가지. 어떤 교단이든지. 결국은 조직 체제가 갖추어지고 거기서 조직이 되면 예산이 필요하고 교인들이 돈을 내면 그것 가지고 어떻게 운영을 해 가면서 이제 이권이 생기고 그렇잖아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조직이 되면 결국은 타락한다. 그래서 조직을 바라보지 말고 무엇을 하라? 운동을 하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맨 처음에 만드신 교회, 즉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도 바울이 만든 그런 교회를 무슨 교회라고 부르냐 하면 초대교회라고 부릅니다. 이 초대교회는 교단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무엇이었어요? 예수 운동이었어. 즉 이 세상에 생명의 본질인 무조건적 사랑, 즉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그 사람들의 모임을 본래 교회라고 한 거예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회 아닙니까? 회. 회는 뭐예요? 모임이라는 거예요. 건물이라는 뜻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일이 되니까 건물이 필요하게 된 거지 그 건물을 교회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요즘은 뭐예요? 건물이 교회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건 아주 좀 이상하게 지금 변질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는 우리 지금 더불어민주당 구호가 맞습니다. 사람이 먼저다. 그거 맞는 말 아닙니까? 진짜 맞는 말이에요. 사람이 먼저 맞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냐? 구별된 사람들이다.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과 뭐예요? 전혀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구별된 사람 또는 나온 사람, 분리된 사람. 왜요? 온 세상은 조건적 사랑을 가르치고 있지만 예수 그댕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란 삶은 좀 특별한 것 같아요. 뭔가 달라요? 이제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요? 무조건적 사랑이 옳다. 그래서 원수도 사랑하고 이런 특별한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그랬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초창기에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교회가 없었어요. 교회에 있는 사람들 누구였어요? 유대인들이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교회를 교회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그래요? 회당이라고 해요. 회당. 당이란 말은 뭐예요? 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교회의 당이 아니고 뭐예요? 교회예요. 그래서 나는 정말 예수님을 알고 보니? 예수님을 알고 보니. 즉 예수님을 알고 보니 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고 보니 이 말입니다. 깨닫고 보니. 그 깨닫는 것이 좋아요 안 좋아요?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를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아무런 조건 없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제일 하시고 싶은 게 뭐예요? 이 조건적 사고방식에 빠져서 살고 있는 삶이 어떤 삶이에요? 그게 사망의 삶이야. 왜? 조건적 사고방식에 빠져 있으니까 누구누구 다 비교하게 되고 그렇죠? 누구는 흙수저, 누구는 금수저, 누구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조건적으로 되어 있으면 저 사람은 교회에다가 충성하고 돈도 많이 내기 때문에 천국 가서 좋겠다. 하나님 우리 같은 사람은 뭐예요? 이게 스트레스야. 하나님은 아무런 조건 없이 심지어는 원수도 사랑하시고 심지어는 죄가 많은 곳에 은혜를 더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다. 이럴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을 딱 받아들일 때 우리가 가지고 있던 뭐예요? 스트레스가 확 풀린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한 번 보세요. 아이가 장난감, 아빠가 사준 큰 장난감을 가지고 놀다가 어떤 큰 놈이 와서 딱 뺏어가 버렸어요. 그럼 그 스트레스가 아니에요. 그래서 아이가 정말 절규하는 스트레스. 그런데 그 스트레스를 풀려고 엄마한테 갔어요. 엄마가 뭐라 그래요? 이 빙신아 왜 그렇게 그거 뺏기고 있어? 이러면 장난감 뺏긴 스트레스에다가 뭐예요? 빙신 스트레스가 더 겹쳐가지고. 그게 이제 조건적 엄마가 아기를 키우는 방법이 됩니다. 옛날에 문검 자식을 많이 했대요. 그러니까 애들이 스트레스가 풀릴 때가 없는 거예요. 엄마가 있으면 스트레스가 더 많은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스트레스를 풀 때가 있어야 돼. 그 대상이 아버지한테 가봐야 아버지는 뭐라 그럴 거예요? 빙신같이 왜 뺏기고 있어? 그럴 거고 적어도 엄마만은 뭐예요? 내가 빙신같에도 우리 엄마만은 나를 감싸주고 사랑하는 그런 대상이 반드시 우리는 있어야 돼. 아시겠죠? 그런데 인간 중에 그런 존재를 우리는 찾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내가 아무리 빙신이라도 내가 아무리 못돼서도 나를 절대로 버리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 모든 인간에게는 필요할 수밖에 없다. 바로 이것이 성경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어야 하나님한테 충성해야 복주지 이런 가르침을 완전히 뒤집는 혁명적인 가르침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 크리스도를 내가 알고 보니까 내가 이때까지 훌륭했다. 참 뭐예요? 존경받고 온 이런 것들이 다 아무것도 뭐예요? 아니고 심지어는 뭐 한 거예요? 웃긴 거다. 다 그것을 깨닫는 거예요. 이 정도면 나 정도가 되면 하나님 복 주실 것이고 천국에 보내주실 것이지. 만약 이상구 박사가 이 말을 여러분의 마음의 욕심을 다 비우고 마음이 비워지고 심령이 가난해지시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천국에 보내주실 것입니다. 라고 가르치면 교인들이 아멘 하겠습니까? 아멘 하죠. 하지만 교인들은 그 설교 듣고 나서 그날 하루 종일 힘낼까? 피곤할까? 하나님께서 복 받기 힘들다. 내 마음의 욕심이 안 비워지는데 이런 것을 뭐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우는 그런 가르침, 진리가 아닌 거짓 가르침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많은 가르치는 교사들이 사람들의 마음에 오히려 무거운 짐을 지우는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보여드린 대로 이 자기의 심령이 이렇게 가난하구나 내 속에는 무조건적 사랑이 이렇게 없구나 를 가장 심각하게 느낀 깨달은 사람이 누구게?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은 그렇게 자기 고백을 적나라하게 한 사람이 그거를 기록한 사람이 뭡니다. 사도 바울만은 뭐예요? 아주 그냥 자기 속을 다 완전히 어떻게 까발린 사람이야. 그 까발린 게 어디 나온다고? 그게 로마스 7장 로마스 7장 이란 말은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 편지를 본래 1장 2장 이런 거 없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편지가 길어 그러니까 나중에 후세 사람들이 그 편지를 보고 연구하고 그 편지의 뜻을 깊이 받아들이기 위하여 이제 어디쯤에는 이런 말이 있다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1장부터 뭐예요? 12장 해가지고 로마스가 몇 장까지 저는 그런 숫자에 영침이 없어. 그래서 그거를 로마스 7장 몇 장까지 써요? 그것도 모르겠네요. 저는 그러니까 저는 안 선생이 똑같다고 그래서 15장인가요? 나눠놓고 이제 그것도 첫 줄 둘째 줄 해가지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3장 20절 뭐 이래 삽는다. 그러니까 그런 거 신경 쓸 필요 뭐예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안 선생님도 나중에 성경 야 어디에 그런 말이 있더라? 그럴 때 이제 그런 게 필요한 거예요. 아 그건 로마스라는 책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디에 서 자기의 뭐요? 속을 솔직하게 정직하게 까발려서 보여주는 곳이 어디더라? 그럴 때 이제 아 그 부분은 로마서 7장 그쯤 가면 그런 말이 나온다. 이제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로마서 7장에 한번 가봅시다.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면 내가 어떤 무엇을 행하는데 옛날에는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어? 자기가 하는 일은 다 옳아 사람들이 바울 선생님 그때는 바울 선생님이 아니고 사울 선생님 사울 선생님 철저히 조건적으로 가르치고 또 자기는 뭐예요? 철저히 자기가 가르치는 대로 뭐예요? 모든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고 하나도 어기지 않고 그리고 교회에 돈도 많이 내고 교회 헌신하면서 사는 사람이다. 나 정도가 되면 뭐예요? 나 정도가 되면 천국 가는 것쯤은 문제가 없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영적으로 어떤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살았습니까? 영적으로 부유한 사람이라고 그런데 그 영적 부유함은 그 내용을 보면 전부 뭔데? 조건적인 것 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전부 보면 결국은 모생 모사야 범생 범사밖에 없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기야말로 정말 영적으로 풍성하고 부유한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살았습니다. 그 착각은 누가 시킨 거예요? 사단이 시킨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영을 거짓 영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사단의 영에 걸리면 예를 들어서 거식증에 걸려서 주위 사람들이 다 봐도 그 여자는 지금 34kg밖에 안 나오고 저울에 서면 34kg가 나오는데도 그 환자 본인 자신은 뭐라고 생각해? 거울 보면 자기가 86kg로 보인다니까 그 거짓 영이 닮은 거예요. 그거를 뭐예요? 그런 거를 우리가 흔히 뭐 들렸다고 해요? 신들렸다고 그러냐면 그 무슨 신? 잡신 들은 거예요. 그렇게 되면 사람이 그렇게 돼버려. 어쩔 수가 없어. 그래서 영 들리면, 신들리면 아무도 아무도 못 말립니다. 아무도 못 말려요. 이게 말이 통하지가 못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근데 사도 바울이 이제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지금 착한 일을 한다고 하는데 이게 뭐 하는지를 모르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한다. 얼마나 솔직한 말인지 몰라. 내가 지금 내 따는 뭐예요? 착한 일을 한다. 하나님을 위한 일을 한다. 라고 나는 생각하는데 이게 진짜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건지 폼 잡으려고 하는 건지 내가 잘 모르겠다. 솔직해야 하네요. 솔직한 거죠. 옛날에는 절대 그런 생각 해본 일이 없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런 성경 말씀을 여러분이 이해를 하려면 성경 말씀을 읽고 있는 본인이 이런 경험을 해 봐야 돼요. 제 경험을 하나 말씀드리면 그런 것 많아요. 그래서 제가 경험을 해 보고 아 이래서 사도 바울도 이런 말을 했구나. 제가 한 번은 미국에서 미국의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 가까운 곳에 가면 플레잔트 힐이라는 아주 상당한 꽤 부자들이 사는 동네가 있어요. 플레잔트 힐. 플레잔트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즐겁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 동네는 어떤 동네다? 유쾌하고 즐거운 그런 힐, 언덕. 거기 가면 언덕이 이렇게 돼서 숲도 좋고 참 살고 싶은 동네. 그러니까 부여한 사람들이 많이 몰려서 거기에 사는 거죠. 미국인 교회에 제가 설교를 부탁받아서 제가 가서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잘 사는 동네에 가서 미국인 교회에 가면 예배날에 예배날이라고 다 뭐예요? 제일 좋은 옷 다 입고 정장을 하고 나타나는 게 미국인 교회예요. 그리고 가면 미국인들 가족들의 애들도 참 이쁘게 입혀서 나와요. 그래서 교회에 가서 설교한다고 앞에 서면 멋져요. 멋지다. 그래서 이제 설교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저기 문에 조금 2, 3분이니까 늦게 도착했어요. 저는 저기 설교를 하는데 어떤 여자가 조금 늦게 왔어요. 그래서 앉을 자리를 찾는다고 저 벽 쪽으로 이렇게 너무 너무 이뻐요. 저는 이제 설교를 하면서 그 이쁜 여자가 보고 싶어서 이렇게 보다 안 보는 척하고 그러면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겠어요? 그 여자가 제발 좀 와서 앞줄에 앉았어요. 그때 성령께서는 상구보고 뭐라 그랬게? 상구야 너 지금 설교하냐? 뭐하냐? 그럴 때 성령이 그런 말씀을 나한테 해줄 때 내가 그것을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이느냐? 거부하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에이! 해버리면 그 말이에요. 몰라요. 그런데 내가 그래. 내가 지금 이 사람들한테 교인들한테 설교를 하고 와서 내가 여자 보러 왔나? 설교하러 왔나? 이게 뭐하는 짓이냐? 사도 바울도 틀림없이 그런 거를 해봤기 때문에 이런 소리를 한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자기의 부족한 점이 뭔지를 아주 그냥 적나라하게 성령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믿음이란 게 뭔지 아십니까? 성령을 받기 전에는 자기에게는 부족한 점이 뭐예요? 결점이 안 보여. 자기가 다 옳아요. 아시겠죠? 자기 한 말, 자기 하는 행동, 자기가 어떻게 한 거 그게 제일 옳은 거야. 그게 성령 없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성령은 순간순간마다 내가 하나님의 길에서 살짝 빗나가도 그거를 어떻게 해? 성령은 야, 상구야. 뭐하니 너 지금? 그럼 저는 뭐라 그래? 아이, 좀 가만히 계시지. 그러나 그거를 받아들이고 맞아요, 하나님. 하면 이런 것이 기억이 돼. 아시겠죠? 또 제가 기억에 생생하고 얼마나 창피했던지 모르는 그래서 제가 미국에서 위마라는 위마대학이라는 곳에 위마 연구소 미국 사람들이 뉴스타트라는 곳이에요. 그래서 저도 돈 잘 버는 개업 관두고 거기 가서 뉴스타트 의사로서 일을 시작했는데 그때 제가 팬츠 타고 돈을 잘 벌어서 거기에서 제가 뉴스포트 비치 미국에서 뉴스포트 비치에 산다고 그러면 알아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뉴스포트 비치에 살던 코리안 닥터 한국의사 이상구라는 사람이 위마에 와서 월급을 700불만 받는다. 이거 굉장한 뉴스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 당시에 그 당시에 한 달에 7만불 벌다가 700불을 받는 의사하겠다. 이래가지고 그래서 제가 온 미국 안식일교회 유명하게 되어버린 거예요. 이야 그 닥터 리 그래서 미국에서는 저를 닥터 생 리 라고 부릅니다. 아시겠죠? 아마 상 자를 생 그래. 생리 그래서 이략이 유명해졌죠. 그래서 온 교회에서 닥터 생 리 초청해서 말씀을 들어보자 건강 세미나 하자. 그래서 안식일교회 는 세계적으로 하나로 통일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온 세계에 돌아다니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위임화 연구소에 생리 닥터 생리 가 갔다. 그런데 위임화 연구소에서도 온 직원들과 학생들이 다 최고의 존경의 대상이 된 거예요. 존경이 마누라 마누라 애들이 제일 힘들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 애들이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그냥 애들이 아니야. 그냥 애들이면 그냥 자기 이름만 있으면 되는데 이제는 뭐가 붙어요? 이름 말고 닥터 생리의 딸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렇게 되면 무거운 짐이 뭐예요? 우리 아빠를 이렇게 존경하는데 자기가 실수해서 우리 아빠의 이름을 더럽히면 안 된다는 그런 이제 부담생이 그래서 이제 목사님의 자녀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자 이제 그건 그거고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어느 여름날입니다. 여름날 제가 운동을 하느라고 거기에 땅이 굉장히 뉴스타트 센터에 땅이 굉장히 컸어요. 그 땅은 지금 굉장히 많이 올랐을 거예요. 그런데 그 땅에서 이제 제일 힘든 그 등산 코스가 있어요. 프론티어 트레일이라고 이제 그걸 막 돌고 땀을 뻘뻘해서 돌고 이제 목이 막 타 그래서 이제 물을 먹으러 물 먹는 곳에 왔어요. 그런데 그 뉴스타트 센터도 그렇게 부유한 센터 돈이 별로 많지 않기 때문에 다 아주 전혀 검소해요. 시설이 전혀 볼만하게 화려한 시설은 아니에요. 아마 그때 위만 뉴스타트 센터보다 이 센터가 훨씬 더 나아 사실은 그래서 이제 물을 먹는데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수도 물이 나오는데 우리가 물을 먹기 위해서 수도 꼭지를 어떻게 이렇게 틀어서 이제 위로 물이 이렇게 나오고 그래서 이걸 이제 틀면 거기가 어디냐면 건물이 건물이에요. 건물. 건물 벽이에요. 여기도 건물. 이 모퉁이. 여기 모퉁이가 아니고 이쪽 구석에 그 수도꼭지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건물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제가 이제 산책을 하고 일로 와서 물을 먹으러 왔다고. 여기 화분이 이렇게 놔져 있어요. 그래서 물을 다 먹고 보니까 화분에 물 주는 사람이 물을 충분히 안 주어서 화초가 다 시들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물을 받아 가지고 주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내가 참 많이 달라졌다. 옛날 같으면 뭐예요? 옛날 같으면 내가 물 줄 생각도 안 하고 무슨 생각부터 먼저 할게? 그러니까 물 주는 책임자가 누구야? 이제 이런 생각만 하고 그 책임자 불러서 좀 꾸짖어야 되겠어. 이런 것이 옳다고 생각해요 항상. 성령이 없을 때. 그런데 이제는 뭐예요? 그건 나중에 보고 우선 뭐예요? 걔도 누군지 모르고 어느 학생이 아마 책임을 맡고 있을 텐데 무슨 바쁜 일이 있겠지 그러면서 내 자신이 물을 스스로 주고 있는 것을 보니까 상당히 영적으로 성숙한 것 같아요. 충분히 그렇게 들리죠? 내가 참 예수 믿는 사람이 점점 되어 가고 있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물도 뭐예요? 제가 New Start를 가르친 사람이니까 물도 과함은 과함은 생명을 못 봐도 그래서 이 정도면 제일 적당하게 돼서 딱 내 생각에 충분히 적당하게 줬다고 생각하고 이제 끝났어요. 그래서 집에 가서 샤워하고 쉬자고 이제 딱 끝나고 집으로 향하려고 그러는데 저쪽에서 어떤 이쁜 여자 직원이 젊은 여자 직원이 다 오는 거야. 그런데 제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겠습니까? 아이고, 올려면 조금 빨리 왔으면 올 만하죠. 왜? 물 주는 걸 좀 봐야... 음? 자, 그러니 사도 바울이 뭐라고요? 내가 물 주는 것을 내가 무엇을 하는지 내가 뭐예요? 알지 못하게 되겠지. 헷갈린다 이거지. 내가 어떤 사람이냐. 그래서 이제 아, 그 생각이 딱 드는 거야. 그래서 물 안 주고 그냥 그대로 집으로 갈라니까 아, 이거 참 좋은 기회를 놓치는 것 같아. 그래서 이제 그 순간 갈등을 했어요. 그럼 물을 조금 다시 더 줘요? 자, 이상구 박사가 물을 더 줬다 손들어 보세요. 아, 이 사람들 사람을 어떻게 봐요? 손 안 주신 분들은 제가 감사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물을 줬어요. 물을 줬어요. 물을 줬어요. 물을 줬어요. 물을 줬기 시작하니까 성령이 뭐라고 그래? 성부야, 너 뭐하노? 아, 좀 가만히 계세요. 그 여자가, 여자 직원이 아, 지나가면서 참 이뻐. Hi, Doctor Lee. Oh, it's so wonderful. 아, 그러면서 참, 물 주는 모습이 정말 뭐예요? 아름답다. 그리고 이제 Bye 하고 지나가고 저도 이제 집으로 가는 길이 얼마나 씁쓸했던지 이런 것이에요. 즉, 내가 정말 이 무조건적 사랑, 성령이 사랑이 부족하다는 것은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고 없고 그저 나는 이런 예수를 좀 믿다 보니 이런 괜찮은 사람이 뭐예요? 나는 부유한 사람이구나. 자기가 부유한 사람이라고 속는다 이 말이에요. 그 속지 않으려면 뭐가 필요하고? 성령이 필요하고. 그 성령을 받는 것이 바로 그렇게 내가 내 자신을 바로 볼 수 있는 성령을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아, 그런 얘기예요. 복 받은 자요. Blessed. 그렇죠? 복 받은 자요. 너희는 너희의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을 알게 된 사람이다. 그렇죠? 깨달은 사람이다. 그런데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 우리 내 자신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마음 아파요? 안 아파요? 그런데 하나님은 마음 아파하지 마. 왜? 천국은 너 같은 사람 것이다. 아시겠죠? 결국 천국은 무엇을 받아들인 사람이야? 성령을 받아들이고 그 복을 받아들이고 나니까 내 모습을 올바로 보고 이래도 하나님은 나를 절대로 버리시지 않는 분이라는 것이 내가 더 감사했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이런 하나님을 어떻게 떠나겠느냐 말이야. 그렇죠? 그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 할 사람이고 그런 사람들의 것이 바로 천국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뉴 스타트로 투병에 가시면서 사단이 여러 가지로 거짓말을 할 거예요. 조건적으로. 네가 이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겠다고? 그게 사단의 말입니다. 아시겠죠? 너 이렇게 형편없이 네 마음속에 하나님이 하나도 없네? 이렇게 심령이 가난해서 너는 가망없어. 라는 말을 사단이 해 줄 때 여러분 받아치시기 바랍니다. 뭐 깔고 잘판 깔고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뭐요? 사랑하신다고. 고맙습니다. 조신하나님 조신하나님 참 조신하나님 참 조신하의 하나님 참 조신하의 하나님 이 모든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주목을 우리게 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는 참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즉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것을 당신이 보내주신 성령의 음성으로 듣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너무나 영적으로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시지 않고, 물리치시도 않고 죄가 많은 곳에, 즉 영적으로 가난할수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더 확실히 알게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오늘 이 하루도 이런 놀라우신 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 품에서 우리 유전자들이 회복되는 그러한 치유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